이거 지금 몇 분 했어? 이거 한 20분 넘었는데. 지금 충분한 것 같은데 몇 분. 이게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야 돼. 한 번 하나 까볼까? 그래, 한 번 까보자. 하나 까볼까요? 큰 걸로 해야지. 아무거나 해. 적당한 걸로. 개껍질 뜯어야지, 이렇게. 야, 나와. 뜨거워. 나와, 내가 할게. 개껍질 뜯어야 돼. 어, 그렇지, 이렇게. 개껍질 뜯어야 돼. 어, 그렇지, 이렇게.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야, 그냥 먹자. 익었어, 익었어. 아, 뜨거워. 뜨거워, 씨. 뜨거워, 씨. 뜨거워, 씨. 태풍이 형. 이렇게 빠른데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는데?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는데? 우와, 진짜 맛있는데? 우와, 이거. 맛있죠? 이야, 꽉 차고 봐야 돼. 이게 지금 제철이래, 여기. 우와, 진짜 맛있다. 역대급인데? 아니, 개가 진짜 튼실하네. 그렇죠? 고소하고 아주 그냥. 역시 생물은 달라. 예스! 예스!